네 첫번째 시간 미래세증권 이진용 선임매니저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왔습니다. 방금 기다렸습니다. 리얼드래곤님. 들리는 소문에 또 크게 좀 아프셨다고. 지금 괜찮으시죠? 네. 한 주 그래도 쉬고 나니까 다행히 몸은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오늘 또 오래간만에 오셨는데 저희 또 시황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전일 조정을 짧게 마친 미국 증시가 기분 좋은 반등에 성공을 했습니다. 나스닥 위주로 강하게 상승을 했고요. 다우지수가 0.3% 오른 34,921포인트. S&P가 0.81% 오른 4,582포인트. 나스닥이 1.9% 상승한 14,532.55포인트로 마감을 했는데요. 아무래도 테슬라와 나머지 빅테크 위주의 기술주들이 시장 반등을 주도를 하였고요. 그 유가 상승이랑 이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도 조금 있었는데 그것을 상세할 만큼 기술주들이 강세를 보인 하루였습니다. WTI 같은 경우 4% 정도 반등하면서 다시 130달러로 올라왔는데 지난달에도 보면 이제 처음 고점이 110달러였고 그 다음 고점이 이제 110달러였거든요. 그러니까 고점 자체는 계속 조금 꾸준히 낮아지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반등도 제 생각에는 110달러를 넘지는 않을 것이다.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유가가 이제 천천히 이제 안정화를 찾는 게 주가의 상당히 이제 중요한 요인이라고 보고 계속 관찰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중국 증시는 청명절 때문에 또 휴장을 했다고요? 네. 중국, 홍콩 오늘 다 이제 휴장이었고요. 청명절이 무슨 날이에요? 아시나요? 청명절. 우리나라 약간 식무기라고 비슷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름만 조금. 알겠습니다. 어떤 특징주의에 대해서 그러면 미국 증시에 대해서 계속 좀 이어나가는 게 좋을 것 같네요. 네. 아무래도 테슬라 얘기를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5.61% 오른 1145달러로 마감을 했는데 테슬라가 3월 15일 종가가 775달러였거든요. 이 가격 대비 한 달 만에 45%가 상승을 굉장히 강하게 상승을 했죠. 1분기에 생산량이 31만 대, YOY 기준으로 68%가 상승을 했다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강세를 보였는데요. 지난 4분기에 30만 대 정도 생산량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4분기보다 조금 늘었는데 이게 굉장히 고무적인 게 대부분 완성차 업체들이 굉장히 많이 빠졌습니다. 생산량이. 왜냐하면 반도체 부족이라든지 공급 문제 때문에 제대로 어떤 생산라인이 돌아가는 업체들이 없거든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테슬라가 거의 유일하게 되다시피 지난 분기보다도 더 생산량을 늘렸다는 부분. 상당히 좀 의미가 있어 보이고요. 아무래도 지난달 개장한 베를린 공장하고 텍사스주의 오스틴 공장. 이 부분이 가동된 부분이 향후에도 어떤 공급에 있어서 원활한 모습을 보이지 않겠느냐라는 기대감을 계속 보여주고 있고요. 테슬라랑 같이 또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종목이 트위터인데. 그렇죠. 어제 너무 핫했죠. 27% 상승을 했는데 일론 머스크가 9.2%의 지분을 취득했다 소식이 들리면서 급등을 했습니다. 개인으로서는 최대 주주인데 창업자인 잭도시 같은 경우는 2%대 정도밖에 안 돼요. 물론 기관 투자자들, 블랙락이라든지 다른 펀드들은 5%, 6%대 보유를 하고 있지만 개인으로서는 지금 현재 일론 머스크가 최대 주주로 등극을 한 거고요. 재미있는 게 기사에서도 많이 나왔지만 트위터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을 많이 해요. 그렇었어요. 계속 불만을 표현을 했었는데 대표적으로 트위터에다 불만을 표현했던 사람이 두 명 있어요. 트럼프. 아 트럼프. 트럼프는 그런데 이제 계정이 없어졌죠. 계정이 없어져서 본인이 새로 소셜미디어를 만들었죠. 이름이 정확히 생각이 안 나는데. 본인이 자기가 원하는 얘기를 다 하겠다 하고 직접 소셜미디어를 만들었고.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도 그 전에 계속 트위터 이러면 안 된다. 아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마라 얘기를 하길래 그런 얘기들도 있었어요. 하나 만드는 거 아니냐. 그런데 이제 번거로웠는지 그냥 인수하는 쪽을 택했습니다. 트위터가 전일 기준으로 시가총액이 400억 달러인데 우리 존으로는 한 50조 정도죠. 그러면 일론 머스크 지분이 약 5조 원 정도 되는데 적지 않은 금액을 투자를 한 거죠. 결국은 이게 뭐 그냥 말 그대로 아무 이유 없이 투자하는 건 절대 아닐 거고요. 뭔가가 이제 이유가 있는데. 몇 가지 이제 유출을 해본다면 결국은 그 전부터 기존의 언론하고는 사실 테슬라가 약간 껄끄러운 관계였습니다. 아무래도 뭐 광고도 전혀 안 하는 업체고 아무래도 약간의 이제 반골 기질이 있는 사람이다 보니까 기존 이제 기성 언론들하고는 사이가 안 좋았죠.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조금 더 자유롭게 토론할 수 있는 장이 필요하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주장을 해왔었는데 어떤 이런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일종의 대안 역할을 하지 않을까. 그런 어떤 의견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사실 미국 시장에서는 제일 핫한 뉴스였던 것 같아요. 트위터에 주가. 저희 진드래곤 님이 일주일 쉬고 오시더니 지금 에너지가 뿜뿜하시는 게 지금 댓글창에도 오늘 눈빛이 살아있다고 에너지가 엄청나고 난리가 났습니다. 역시 일주일 푹 쉬고 온 분의 저 여유 에너지. 진짜요. 저희는 언제 쉬어 보나요 박수님님. 조금 부럽네요. 맛이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쳐있죠? 지쳤습니다. 힘을 내보죠. 어제 중국 ADL도 좀 핫했던 것 같아요. 그쪽도 업데이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ADL 업체들 기존에 있는 회계감독권에 대해서 중국 금융당국이 이 부분에서 양보를 할 수 있다. 어떤 양보 이사를 시사하면서 급등을 했는데요. 기존에는 어떤 중국 규제기관이 반드시 현장검사를 수행해야 한다. 그런 법조항이 있었는데 이걸 폐지할 수 있다. 이런 초안을 냈습니다. 징동닷컴이 7%, 알리바바가 6%, 바이두가 9% 때 급등을 했는데 이 ADL 같은 경우는 아직도 의견이 많이 나뉘어요. 모건 스탠리 같은 경우는 이 ADL 관련 분쟁이 결국은 최종적으로는 합의에 도달할 것이다. 중장기적으로 낙관적이다라고 의견을 제시하는 반면에 M사이언스에서는 반대로 규제 관련 리스크가 계속 지소될 것이다. 투자에는 신중을 기해야 된다. 당연히 이 부분은 의견이 나뉠 수밖에 없는데 결국 키는 미국입니다. 중국은 결국은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상장 폐지가 되니까 과연 미국이 그거를 어느 정도 받아들일지 거기까지 해주면 오케이. 처음에 미국이 만약에 원했던 요구사항을 중국이 다 들이밀었으면 과연 그거를 미국에서 더 이상 반대할 명분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미국도 그러면. 그럼 거기서 또 어떤 의견을 제시할지.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미국의 스탠스가 가장 중요하다. 이 부분을 계속 관찰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빅테크들이 또 어제 큰 상승을 좀 보여줬습니다. 아무래도 나스닥을 테슬라를 필두로 해서 빅테크들이 많이 올랐는데요. 애플이 2.37%, 아마존이 2.93%, 엔비디아도 2.43% 상승을 했는데 엔비디아 하니까 생각이 나는 게 젠슨 황, CEO 젠슨 황이 우리나라에서 여러 가지 별명이 있더라고요. 황 사장, 황 박사. 그런데 별명 중에 황통수라고 있습니다. 개발자들 사이에서 뒤통수 친다는 의미에서 황통수입니다. 이런 거에 예를 들면 엔비디아에서 이번에 신제품을 출시를 해요. 이게 우리의 모든 기술이 들어가는 최신 제품이라고 나와요. 그럼 이제 유저들이 막 사요, 그거를. 그런데 6개월 뒤에 또 다른 신제품을 위해서 훨씬 더 이게 좋은 겁니다라고 하고 그 전에 팔았던 걸 반값에 내요. 이러면 솔직히 화나죠. 그렇죠. 그건 틈질죠, 진짜. 화나죠. 왜냐하면 물론 IT 제품이라는 게 계속 좋은 게 나오는 건 당연한 건데 이게 1, 2년도 아니고 6개월 만에 훨씬 좋은 게 나오고 자기께 반값이 되면 당연히 화가 나죠. 그런데 그걸 좋은 제품이 나왔다고 해서 뭐라고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그런 별명으로 많이 불리더라고요. 그만큼 빠르게 기술이 발전되고 있다라는 얘기겠죠? 그렇죠. 아무래도 그것도 어찌 보면 능력이고 젠슨황이 원래 이름이 한자로 황인훈이에요. 황인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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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사람 아니냐 하는 분들도 있는데 대만 분이시죠. 인훈이 현지방을 젠슈엔이라고 해서 젠슨황인데 AMD 대표 리사수도 대만 분이시잖아요. 가만히 보면 이쪽 반도체 업계에서 대만의 맨파워가 굉장한 것 같아요. 그러네요. 역시 사이트로 한국이니까. 어제 유난히 빅테크들이 올랐던 이유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그동안 나스닥이 S&P500에 비해서 기술주들이 많이 하락을 했고요. 빅테크뿐만이 아니라 어제 같은 경우는 소위 중테크들 그 아랫단에 있는 고퍼를 받던 성장주들이 많이 올랐습니다. 전에도 한번 언급을 해드렸던 유니티가 9%, 블록, 스퀘어죠. 스퀘어가 8%, 팔란티어 같은 업체도 6%대 성장을 했는데 결국은 어떤 리스크라든지 분위기가 호전이 될 때 더 강하게 상승하는 경우는 이렇게 하락폭이 컸던 종목들이 아무래도 반등이 크죠. 유니티라든지 팔란티어처럼 고점 대비 40%, 50% 혹은 거의 100% 이상, 반토막 이상 났던 종목들이기 때문에 그만큼 반등이 크면서 이런 것들이 나스닥에 큰 반등을 보여줬던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뭐 저희 1분기가 이제 끝났습니다. 네, 1분 끝났는데 이번에 4월 시장 전망을 또 어떻게 보시나요? 4월이 이제 시작을 했죠. 혹시 4월 하면은 뭐가 떠오르시나요? 4월 하면 제 생일이 떠오릅니다. 아, 생일이신가요? 농담이고요. 축하드립니다. 저 지금 방금 소름 돋았는데요. 생일 언제신데요? 4월 8일. 저도 4월 생일인데요. 언젠데? 하이파이브 한 말. 아, 진짜로? 네. 우리 4월이 생일인 거 처음 알았어요. 너무 신기하다. 우리 진짜 영혼의 단짝인가봐요. 기존에 알고 계셨던 것 같으시고. 아, 진짜 놀랐어요. 너무 놀랐어요, 지금. 생일마저 이제 같은 달이신지. 제가 아는 4월은 보통 과거의 백테이터를 보면 연중으로 봤을 때 4월이 가장 시장이 좋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과거 50년째 손길을 보면 원로 쪽에 있을 때는 4월이 시장이 제일 좋다고 해서 저는 사실 제 생일이라도 주관적으로 좋아하는 게 아니라 시장이 좋으니까 모든 분들에게 기쁨을 주고 또 날씨도 아름답잖아요. 개인적으로는 4월을 가장 좋아합니다. 제 생일 때문에 그런 건 아니라고 거듭 말씀드리고요. 시장도 좋고 날씨도 좋고. 네. 최파구님이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최근 50년간 미국의 모든 달을 통틀어서 가장 평균적으로 수익률이 좋았던 달이 4월입니다. 아, 그 말씀하시려고 한 거였어요? 이거 마치 짠 거 같잖아요. 저 진짜 모르고 그냥 얘기하는데 그거 질문하신 거였어요? 아, 그럼요. 저희는 소름 돋는데. 다 원고 있는데 왜 그래. 네. 지혜하시죠. 네. 결국 전통적으로 4월이 계절적으로 강했고요. 네. 정확히는 이제 1964년부터 2020년까지 평균 수익률이 가장 높았는데 그 수익이 났었던 확률도 약 75%. 그러니까 4번 중에 3번은 이달은 이제 수익이 났었다. 특히 올해 같은 경우는 1분기가 굉장히 힘들었지 않습니까? 저 어제 이제 일정이 있어서 외출했는데 날씨도 너무 좋더라고요. 아, 그렇죠. 정말 처음으로 아, 진짜 봄이 왔구나라는 걸 저는 어제 느꼈습니다. 3월까지는 사실 좀 쌀쌀했잖아요. 네. 날씨처럼 이제 시장도 조금 좋아지는 게 아닌가 약간 기대를 하고 있고요. 결국은 1분기 동안 부진했었던 아까 언급드렸던 빅테크라든지 그런 기술지 위주로 강세가 나오지 않을까 조금 기대가 되는 상황이고요. 좀 뜬금없는 말이지만 저는 4월 하면 4월은 이제 잔인한 달이라는 단어가 언급이 되는데. 문학적으로. 그게 이제 T.S. 알리어시라고 이제 미국 시인이 쓴 황무지라는 시에 나오는 첫 소절이 이제 그 말이에요. 그래서 유명한데. 4월은 잔인한 달. 시라고 하지만 400줄짜리 굉장히 긴 시죠. 거의 소설짜리. 보통 시하면 10줄 정도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400줄짜리 황무지라는 시의 첫 소절에 이제 4월은 잔인한 달이라는 문구가 굉장히 유명하죠. 일반적으로. 그런데 시장 같은 경우는 그 반대인 거죠. 사실은 이제 4월은 상당히 즐거웠던. 즐거운 달. 네. 계절이었고 월이었다. 한번 기대를 해봐도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은 어떤 종목을 봐야 되느냐. 뭐 당연히 올해 실적 좋은데 주가는 빠진. 억울한 종목. 억울한 종목들. 억울한 종목들. 몇 가지 언급드리면은 최근 3년에 비해서 밸류에이션이 최하단에 있는 종목들. 몇 개 말씀드리면 이제 마이크론이. 마이크론이요? 현재 PR의 14배. 최근 3년간 최저점이 한 30배 정도였습니다. 굉장히 많이 빠졌죠. 싸죠. 반도체 중에서는 상당히 이제 기대를 가질 만한 업종. 넷플릭스가 34배. 넷플릭스는 원래 고퍼를 봤던 종목이에요. 밸류를. 원래는 한 50배 정도가 하단이었는데. 지금 30배 밖에 내려왔고. 비자카드가 31배. 나이키가 29배. 나이키 같은 경우도 30배 밑으로 잘 안 내려온 종목인데. 최근에 이제 주가가 상당히 조정을 받았습니다. 이런 종목들은 한번 개인적으로 관심을 가져도 좋지 않을까. 지금 이 종목들이 이제 이익이 좀 개선되고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이익 성장률은 견주한 데 비해서 주가가 이제 조정을 받은 업종들 중에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린 거고요. 당연히 이제 주가가 많이 빠졌다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항상 말씀드리지만 언행이 살아있는 게 전제가 돼야 됩니다. 실적이 빠지면 당연히 주가가 빠지는 게 당연시 되는 거고요. 그러면 단순히 빠졌다고 해서 반등이 나오기가 쉽지는 않은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항상 염두에 두셔야 되실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일단 주요 이슈에 대해서 몇 가지 좀 말씀해 주실 게 있을까요? 그 제이피 모건 CEO죠. 제이미 다이먼이 주주서환을 보냈는데 상당히 좀 내용이 의미심장한 것 같아서 소개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제이미 다이먼이 누구겠어요? 월가의 황제라고 불리는 사람 아닙니까? 15년간 현재 제이피 모건을 운영을 하고 있고. 이번에 얼마 전에는 70세까지 CEO를 보장받았죠. 거의 사실상 종신이죠. 이 정도면은. 이분이 전례 없는 미국이 위기에 직면해 있다. 상당히 강경한 논조로 썼는데. 여기서 말하는 위기라는 거는 경제적인 부분은 아닙니다. 미국 경기 자체는 견주하게 보고 있어요. 그쪽이 아닌 안보라든지 지정학적 개념에 대한 위기를 언급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최근에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죠. 탈세계화. 그동안 이제 뭐 세계화로서 다 같이 성장하는 시대였는데. 이제는 각자 도생의 시대가 다시 돌아오고 있다. 신냉전이 돌아오고 있다. 이런 얘기가 최근에 많이 들리잖아요. 그러니까 제이미 다이먼 회장 같은 경우도 이런 식으로 굉장히 지금 시각을 보고 있는 게. 얼마 전에 이제 제이의 뉴딜 정책을 펼쳐된다고 또 주장했다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러니까 유럽 쪽하고 이제 유럽에 있는 이제 친미 국가들. 서방 국가들하고 관계를 더 동독하게 해야 된다. 그러니까 동맹을 더 공고하게 해야 된다는 의미인 거예요. 결국은. 이거를 촉발한 게 결국은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이다. 우크라이나 전쟁에다가 인플레이션이 이제 거의 다 이제 결합을 하면서. 그동안 어떤 세계화가 상당히 균열이 일어나는 모습이 있다. 그렇다면은 결국은 민주주의 국가 간의 동맹을 더 강하게 가져가야 된다. 그러면은 지금 현재보다도 결국 국가 안보라는 게 에너지라든지 식량이라든지 대표적인 자원들이죠. 국가 안보에 필수적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강력하게 가져가야 된다. 그러니까 동맹 간의 결속을 강화하는 데 활용을 해야 된다. 그래서 유럽 같은 경우도 지금 다시 이제 러시아의 의존도를 줄이기에 노력을 하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고. 미국이 그걸 앞장서서 해줘야 된다는 거죠. 이제 그것이 이제 다 같이 이제 살아가는 길이다. 동맹국끼리에 한해서죠. 이제 그런 식으로 보는 게 저는 상당히 조금 의미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투자를 할 때 경제적인 부분만 생각을 하면은 사실 안 되는 게 이런 어떤 지정학적인 부분. 이런 거는 경제학 논리로는 설명은 안 돼요. 사실. 그러니까 푸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거는 경제학 논리로는 설명이 안 되거든요. 본인들도 손해고 글로벌하게도 손해고. 그런데 이제 대부분 전망이 엇나가는 게 그런 걸로는 설명이 안 됐기 때문이고요. 제가 이제 투자에 관심 있는 분들한테 보통 제안을 많이 드리는 게 인문학적인 부분. 특히 이제 역사학적인 부분을 공부를 해두면은 어떤 큰 세계관을 보는데 시야를 좀 넓게 보는데 굉장히 도움이 된다. 그러니까 저도 개인적으로 이제 역사를 이제 많이 찾아보고 과거를 이제 보면서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시대가 어떻게 바뀔 것인가를 이제 찾아보려고 노력을 하는 게 인간의 본성 자체는 바뀌질 않거든요. 인간의 본성은 바뀌지 않습니다. 상수예요. 결국은 전쟁은 계속해서 일어나고 그런 걸 억제할 수 있는 부분은 결국 뭐냐 시스템이거든요. 그나마 이제 민주주의 국가에서 그런 이제 전쟁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상대적으로 덜 일어날 수 있도록 억제해 주는 거죠. 독재 국가는 그걸 막을 방법이 없는 거잖아요. 러시아가 대표적이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이제 과거에 어땠고 그렇다면 앞으로 세계가 어떻게 바뀌냐. 이 부분은 투자를 함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이제 제이미 다이먼의 이번에 주주 소환을 보고 느낀 게 단순히 뭐 지금 경제성장률이 몇 퍼센트고 이것도 중요하지만은 앞으로 국가 간의 상황이 어떻게 되느냐. 이거를 나름대로는 가치관을 한번 정립을 하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과거에 이제 100년, 200년 전을 잠깐 보면은 현재는 누가 뭐래도 1등 국가는 미국이죠. 앞으로 5년, 10년 뒤에도 당분간은 안 바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런데 미국이 과거부터 계속 1등이었나? 그건 아니죠. 미국 전에는 영국이었죠. 영국이 1등 국가였고 그전에는 스페인이었고요. 뭐 계속 바뀌었죠. 1등 국가는. 그렇다면 그때그때 사실은 투자해야 되는 지역도 달랐고 분야도 달랐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약간 큰 시야를 유지하는 데 있어서는 어떤 그런 인문학적인 소양이라든지 역사학에 대해서 약간의 이해도가 있으면은 어느 정도는 좀 많이 도움이 된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고요. 이 부분은 뭐 시간이 이제 오래 걸릴 내용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또 기회가 되면은 이제 뭐 근대사라든지 이런 거는 또 언급을 할 기회가 있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진용 선임 매니저께서 이제 역사에 대해서 많이 좀 아시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 약간 밀덕이라는 표현을 이제 들었었는데 정확히는 약간 역사 덕후에 가깝죠. 밀덕보다는. 아 또 이외의 면이 역사에 해봤습니다. 너무 재밌는데요. 네. 기대됩니다. 다음에 한번 또 자리를 마련하죠. 네. 오늘도 좋은 말씀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그럼 내일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 이지원 선임이 오랜만에 또 나와서 시장 잘 정리해 주셨고요. 개인적으로 오늘 내용 중에 역시나 그 약속의 4월. 4월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 와닿았던 것 같고요. 일단 5월에 또 FMC라는 메가 이벤트가 있다 보니까 더 그 이전까지 4월에 시장을 좀 누리자 이런 분위기가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서 국내 시장도 저희 개인적인 판다로 4월에 온기가 좀 돌지 않을까. 미국 시장도 스타트 좋았던 것 같고요. 기대감을 조금 가지고 같이 지켜보면 좋을 것 같고 저희 광고 빠르게 보고 와서 2부 이어가겠습니다. 김한진, 박세희, 김동환 이 3명의 투자 경력은 도합 100년입니다. 갈피를 못 잡으시는 투자자들을 위해서 어려운 시장에서 살아남아 본 경험이 있는 전문가 3명의 이야기를 꼭꼭 눌러 담았습니다. 이 3명은 어떻게 시대 변화에 적응했고 생존할 수 있었을까요? 각자의 경험담과 대응원칙 그리고 방법론을 담았습니다. 변화와 생존에서 3명의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 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3%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드리게 물어봐 감사합니다.